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당한민과 조용환 선수의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당한민과 조용환.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죠. 자, 지금은 백킥을 한번 보여 봤는데요. 당한민. 자, 조용환 선수가 압박을 해 들어갑니다. 조용환 원투. 가도 올리고. 그렇죠. 자, 상체로 일단은 서로를 버티고 있습니다. 조용환. 좋습니다. 자, 밀려 들어갑니다. 조용환 라이트. 자, 당한민 선수도 맞받아 칩니다. 빠져나오는 당한민. 떨어졌습니다. 자, 킥공격 당한민. 다시 라이트. 당한민. 자, 당한민 라이트. 돌아갑니다. 당한민 반격. 자, 지금 위기입니다. 조용환 위기. 조용환 위기입니다. 라이트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운딩, 파운딩. 당한민. 자, 하지만 포지션 뒤집죠. 네, 다시 한번 사이드 포지션 올라탑니다. 십자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가 바뀌었고요. 조용환 선수의 또 좋은 포지션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타격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조용환 선수도 지금 크게 어떤 거. 당한민. 다시 들어갑니다. 난타전, 난타전. 들어갑니다. 원투공격. 가드는 없습니다. 그대로 직진. 당한민 선수가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당한민이 다시 한번 모는데요. 킥공격. 괜찮습니다. 조용환 들어오라는 사인. 랜드클로우 조용환 선수의 승입니다. 심판 저렴을 치 한정승을 거뒀습니다. 조용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개수대는 두 번째 경기로 바로 갑니다. 고유환 선수와 이대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1라운드. 앞머리는 절묘하게 시야를 가리지 않을 만큼만 기른. 라이트 다 들어갑니다. 고유환. 뒤로 빠지는 이대원. 대원 선수가 지금 업라이트 자세로 머리 움직임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얼굴에 너무 많이 맞추는다. 피쳐버립니다. 이대원 위기입니다. 고유환 라이트 후. 다시 라이트 후. 자 이대원은 안면 가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모랑은 좀 다른 지금 경기 내용이에요. 킥 공격 두 번 들어갑니다. 이대원. 떨어지면서 라이트. 다시 가드만 깟죽. 아 역시 크고 길고 사이즈가 큰. 아 지금 또 맞습니다. 둘 다 지금 KU 당할 수 있는 상황. 오 지금은 휘쳐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대원. 이대원 하이킥. 오 지금은 들어오고 갑니다. 이대원. 킥 공격. 떨어지면서 로우킥. 다시 양선욱. 물어져지 않습니다 고유환. 자 적극성을 보이는데요. 다시 라이트 맞았어요. 오 하이킥 흔들립니다. 고유환. 다시 이대원. 고유환은 본인이 상대를 이제 케이지에 몰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라이트. 들어오른 이대원을 놓였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이번에는 이대원. 피하면서 고유환. 다시 일어섭니다. 라이트 후. 이대원 선수의 승리입니다. 심판 이대원의 판정승. 레드커너의 이대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쉼 없이 세 번째 경기로 갑니다. 루슬란 윤과 유성준 선수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작됩니다. 1라운드. 루슬란. 오 지금은 스피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스피킥. 치고 다시 빠지는 루슬란. 로우킥. 자 넘어집니다. 그대로 달려드는 팀이 유성준. 자 지금 루슬란이 수입 가능합니다. 루슬란은 상봉특기전. 하체 노려보지만 유성준이 알고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자세를 살짝 바꾸면서 사이드 포지션. 자 유성준이 좋은 포지션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왼손 넣어주고 있습니다. 루슬란 왼쪽 측면 쪽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공기가 마무리됐습니다. 4번째 경기입니다. 사실상 두 라운드를 모두 받으라도 무승부밖에 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영렬 선수로서는 승리하려면 상대를 피니쉬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펀치가 계속 얹히죠. 다시 면서 얹힙니다. 자 펀치. 오 라이트 들어갑니다. 오우. 아 설규정 지금 섣불리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로킹. 자 그리고 끌고 들어갑니다 설규정. 설규정이 원하던 게임. 탑 포지션 잡는 설규정. 자 지금 나비가드로 수입 시도합니다만. 자 지금 빠져나왔어요 설규정. 사이드 포지션입니다. 잘 빠져나왔게요. 계속해서 파운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눌러주는데요 파운딩 파운딩 설규정. 몸을 비틀면서. 자 마운트 백마운트. 자 그리고 몸을 돌려주는 김형렬. 자 지금 김형렬은 위기입니다. 네. 3번 변화. 3번 변화. 2번 변화. 자 이제 2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라운드. 아 크리티 크리티. 아 지금 열렸어요 열렸어요. 계속 칩니다.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설규정 설규정. 계속 눌러줍니다. 레프리 레프리 스타. 설규정의 승리입니다. 4번째 경기 끝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5번째 경기. 앨런킹과 김정화 선수입니다.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앨런킹과 김정화. 앨런킹. 1라운드가 넘어졌습니다. 김정화 라이트. 자 다시 계속되는 펀치 공격. 지금 서로 펀치가 많이 얹히는데. 자 지금 역시 클린치에서 닉킥을 사이즈가 김정화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돌적으로 돌아오는 앨런킹. 자 김정화. 자 난타전. 네 계속된 난타전이에요. 지금 김정화 펀치가 좀 더 얹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앨런킹 투시 대단합니다. 아 앨런킹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려치는 주먹이고요. 허리 주지 않고 계속 펀치로 밀어붙이는 앨런킹. 아 쉼이 없어요. 앨런킹 선수는 초반에 지금 송굴 걸어서. 오오오오. 걸렸습니다. 다운이 됐어요. 아 바로. 다시 묻습니다. 난타전 돌아갑니다. 앨런킹 김정화. 물론 흘렸습니다. 가드는 없어요. 가드는 없어요. 아 지금은 오오오오오. 종합격투기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 펀치가 얹힙니다. 다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화가 맞춥니다. 서로 굉장히 많은 펀치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 가드는 지금 거의 둘 다 보이지 않아요. 들어옵니다. 라이트 김정화. 아 김정화 맞았어. 아 지금은 위기인데요. 공부도 주하면서 들어올 타이밍 잡고 있거든요. 다시 또 난타전 버밀려. 김정화 위기. 위기. 케이지에 벌립니다. 김정화 맞받아치는 김정화입니다. 김정화 많이 맞았습니다. 다시 라이트 김정화. 아 김정화 다시 몰고 날아다. 몰아 갑니다. 김정화. 미킹 미킹. 미킹 세 번. 네 번. 하지만 자동 받아주는. 다시 들어옵니다. 왼손 김정화. 다시 잼 라이트 김정화. 엘리킴이 승리했습니다. 3대0 10턴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블록번호. 앨런킴 우선 쇠슬림. 오늘 여섯 번째 경기. 준비 자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크게로 돌아옵니다. 자 끌고 들어가는 다테. 못 가만 옮기기 하지마. 자 지금 오히려 페르난다가 훨씬 좋은 자세.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프가드를 잡은 페르난다. 일단은 입식 어떤 테크닉뿐 아니라 그라운드에서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어내면서 목을 좀 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페르난다가 상... 자 지금 페르난다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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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암바 시도 하나요. 자 지금 암바 시도. 암바. 암바 가능합니다. 자 지금 팔꿈치. 자 일단 암바는... 아 지금 여전히 암바 위험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테. 자 어떤 스피를 보여줄런지. 아 페르난다. 지금 그라운드 기술도 상관. 아직 암바 위험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아 위기 암바 암바. 아 목적 많아요. 아 목적 암바. 이번엔 암바 암바 암바. 아 안 바봐. 주심이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아 결국. 김인수 선수와 요코야마 선수의 73kg 이하급 MMA 룰. 5분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자 바로 압박하는 김인수. 왼손잡이 요코야마. 인사이드 킥. 아 이거 좋습니다. 김인수. 아 역시 스피드가 좋아요. 김인수. 들어오면서 라이트. 김인수. 미드킥 다시 왼손 뻗어줍니다. 김인수 라이트 다시 들어갑니다. 클린체중 좋습니다. 트럭슨 택당! 김인수! 바로 사이드 탔습니다. 그대로 마운트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김인수 같고요. 마운트 너무도 쉽게 탔습니다. 욕괴명은 일단 목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김인수 선수가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 얼가매면서 이제 마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체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눌러주고 있는데요. 김인수 머리를 누르면서 공간 확보. 파우딩! 파우딩! 어른선! 어른선! 눌러줍니다. 김인수! 몸을 비틀면서 백으로 가는데요. 김인수 발을 펴주고 계속해서 김인수의 압도적 포지션 게임 이어집니다. 지금 하체를 죽이고 침착한 리듬으로 경기를... 좋죠. 리듬킥! 좋습니다. 오면과 백강! 김인수! 발 기술이 아주 좋은데요. 자,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다시 비틀면서 백 포지션. 일어섭니다. 욕괴명이 일어서는데요. 자, 돌려내나요. 김인수!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김인수! 김인수는 그렇지 움직이죠. 테이크다운. 테이크다운. 오히려 역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싱글렉 잡는 김인수. 네. 이제 일어서나요. 왼쪽을 잡고 있어요. 왼쪽 발을 잡고 있어요. 김인수. 틀렸습니다. 위킥! 위킥! 들어옵니다. 위킥입니다. 어어! 경기 끝났습니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요코야마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닉킥을 날렸기 때문에 반칙패로. 아, 김인수 선수의 승입니다. 자, 지금은 반칙패가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저도 많이 기다렸던 매치인데요. 자, 먼저 한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박연아 선수가 나왔고요. 디제이 피카. 네. 사우스포 오소독스 모두 지금 구사를 하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박연아 선수는 지금 상대를 보고 지금 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태그를 했어요. 김신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아, 김신혜 선수는 발목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 아! 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먹을 뻗을 줄 아는 선수예요. 길게 뻗습니다. 자, 김신혜. 박연아 선수는 계속 버텨주고 있고요. 자, 불가하고 멋진 표기 펼치는 선수에게 김신혜 골이 필요합니다. 자, 난타전. 아, 지금 좋지 않아요. 발목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다운 포인트. 자, 태그가 됐고요. 정소현 선수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라이트. 오, 들어갔어. 아, 다릅니다. 아, 정소현은 다르군요. 주건이 달라요, 정소현. 오히려 지금 아퍼컷. 아, 레프리가 가죠. 디제이 피카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정소현. 라이트. 연타 공격, 정소현. 아, 좋아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정소현. 그렇죠, 스탠딩 다운. 아, 지금 논현동, 가스동 위기입니다. 네, 라이트. 아, 계속 허용하고 있네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 고개가 돌아갑니다, 제가 스탠딩 다운. 지금 거의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지금 들어가는 디제이 피카거든요. 고개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다시 들어가는 정소현. 가볍게 가볍게 툭툭 두드려줍니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아,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김신혜 선수는 지금 케이지에 나와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지금 흰 수건이, 흰 수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김신혜와 디제이 피카에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스페셜 매치가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바로 갑니다. MMA, 헤비급. 아, 본인의 몸을 확실히 가늘 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 이근하슈. 스피드를 살리는 스텝. 로우킥. 들어갈 타이빙 잡고 있습니다. 임준수. 자, 그리고. 자, 다시. 자, 지금 이근하슈. 올라가는 데 파운딩 파운딩. 아, 지금 태그아웃도 경기가 그대로 끝이 났죠. 공격을 좀 허용했다가 어필 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1라운드 아주 빠르게 끝이 났으면 임준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준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준수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준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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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